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찬의장입니다. 또 일요일 아침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과 소통의 시간 또 찬의장이 떠드는 시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좋고 상쾌하니까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가세요. 공원에도 가도 좋고 산에 가도 좋고 하여튼 너무나 좋아요. 가을, 늦가을 만끽하십시오. 그 붉은 단풍 너무 아름답더라고 나중에 제가 한번 사진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 가득했으면 지금 보니까 인텔, TSMC, 긴축 선언에도 삼성만 진격의 거인이다. 삼성만 진격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언론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한번 또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2025년까지 약 100억 달러 정도 비용 감축 계획을 발표를 했어. 100억 달러 14조 한 2천억 되겠네요. 그리고 반도체 빅테크들이 연이어서 업황 악화에 대비한 긴축 경영을 선언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긴축 경영 삼성은 반도체 빅파이브 기업 중에 아주 유일하게 감축, 감산이 없어 결국은 뭐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택을 했어요. 10여 년 전 그 풍부한 자본과 생산 규모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가지고 이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리더십을 지켰어요. 치킨 방식을 뭔가 또 올해도 고수할 게 아니냐 할 것 같습니다. 치킨 게임 갑자기 치킨이 당기는데 치킨 게임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건가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27일 날 인텔은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서 내년에 운용 비용 중 30억 달러죠. 30억 달러를 절감한답니다. 절감을 해가지고 25년까지 약 80억에서 한 100억 달러 그런 규모의 운영 예산을 줄이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설비 투자 계획도 이제 수정을 했는데 지금 데이브 진스나 인텔의 재고 침무임자는 올해 초 275달러 설비 투자 계획을 했지만은 현재 210억 달러 규모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약 8% 정도 축소한 수치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최근에 인텔의 글로벌 반도체 매출 빅5 기업들이 예산 감축이나 투자 축소를 년달에 발표를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내년에 설비 투자액을 기존보다 각각 50% 30% 이상 감축한다고 발표를 해요. 그 대만의 TSMC는 올해 설비 투자를 계획보다 한 10% 정도 축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IT 수요도나 반도체 다운세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했던 투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겁니다. 다만 그 빅5 중에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정반대의 행보를 갖고 있다. 그 삼성은 반도체 부분에 역시 업한 악화 악화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6.3%나 깎인 5조 1,200억을 기록했어. 영업이익이 많이 깎였어요. 그럼에도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에만 47조 한 7천억 정도 쏟아 부을 거랍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연간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입니다. 47조 7천억 쏟아 부을 거랍니다. 또한 한진만 부사장이 메모리 사업부에요. 27일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했는데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삼성 테크데이 행사에서 내비친 반도체 투자에 관한 회사 기조의 변함이 없다. 강조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감산이나 투자 축소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반도체 제조 공간을 미리 지어놓고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는 이른바 셀퍼스트 셀퍼스트 전략을 위해서 평택 미국 테일러 인프라에 아주 꾸준히 투자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미국 테일러 인프라에 꾸준히 투자한다. 삼성이 업계 불황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크게 생산규모 풍부한 자본 그리고 원가 경쟁력 이렇게 꼽히는 겁니다. 생산규모 풍부한 자본 그리고 원가 경쟁력 삼성은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디램이 41.1%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67만장 랜드 플래시 36.6% 월 65만장 이런 생산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제조 설비 구축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는 거대한 생산 인프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삼성이 상당한 우위를 확보한 셈이라고 하죠. 또 삼성이 그 보유한 120조 현금은 불황해도 적극적인 투자를 받쳐주는 든든한 자산이야 든든한 자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월에 그 3나노 파운드리 세계 최초 양산 그리고 EUB 기반의 디램 128단의 저장공간을 한 번에 쌓을 수 있는 랜드 공장 등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첨단 기술로 투자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삼성이 자신감은 뭐냐 2000년대 잔혹했던 글로벌 메모리 치킨 게임 에서 그런 살아남았던 경험 에서도 우러나옵니다. 2001년 시장을 휘어잡았어 마이크론 가격 출혈 경쟁 에서 승리를 했고 2000년 18.9% 였던 디램 시장 점유율을 2002년 33.1% 끌어올려 2008년 또다시 벌어진 메모리 공급 과의 현상에서 생존했는데 삼성은 이 당시에도 20나노 디램 원가 경쟁력 그리고 생산 규모를 기반으로 버텨냅니다. 그 라이블 업체인 독일의 키문다 일본의 LP다를 2009년 2012년 차례로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삼성전자는 디램 시장에서 40% 가 넘는 점유율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죠. 그래서 SKS도 그래요. 그 증권에서도 최근 리포트를 통해서 삼성은 규모의 경제 원가 경쟁력 현금성 자산 측면에서 감산할 필요가 없다. 유동성 걱정도 없다. 오히려 M&A 기회도 찾아볼 만한 저로의 기회다. 메모리 경쟁사 대비나 대비 나 혼자만 레벨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치킨게임에서 다 잡아먹을 거야. 그런 삼성의 그런 뭐냐 의도 욕심도 볼 수가 있다고 하겠죠. 하여튼 삼성전자 참 대단한 기업이야. 내가 봐도 삼성만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엔 이미지센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미지센서 현재 이미지센서는 삼성이 세계 2위인데 1등인 일본 소니를 추려갈 것 같아요.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또 썰을 풀어 볼게요. 삼성과 일본 소니 간의 이미지센서 전율 격체가 좁혀집니다. 이미지센서는 뭐냐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일종의 시스템 반도체인데 카메라의 눈 역할을 합니다. 삼성은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시스템 LS 사업부가 있어요. 여기서 아이소셜 이라는 그 브랜드의 이미지센서를 개발을 했어. 그리고 판매도 합니다. 스마트폰용 이미지센서가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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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이다. 시장 조사 업체 보니까 올 상반기 삼성의 이미지센서 시장 점유율은 벌써 30% 입니다. 30% 30% 고 일본 1등 소니가 44% 고 2위를 차지했고 점유율 격차는 14% 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격차가 좁혀졌어요. 지난해 17% 했으니까 격차는 자꾸 좁혀져 간다. 일단 소니는 지금 애플 아이폰 삼성전자 시스템 LS 아이폰은 갤럭시 플래그십 제품이 좀 아프면 맞죠. 소니는 애플 아이폰에 삼성은 갤럭시 플래그십 제품이 좀 아프면 하는데 샤오미 비보 오포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 채택 여부가 점유율 확대 열쇠가 되는 거야. 중국 애들이 사주면 대박 치는 거지. 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갖춘 이미지 센서를 계속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데 올 상반기 공개한 2억 화소 이미지 센서 아이쇼셜 HP3 대표적인 겁니다. 제 표적이다. 화소 수가 많을수록 대상을 실제와 가깝게 낼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HP3가 좀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샤오미가 최근에 공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샤오미 CBT 프로가 있어. 그리고 레드미 레드미 노트 12% 플러스 하고 레드미 노트 12 익스플로러 에디션을 탑재된다고 합니다. 샤오미가 많이 만드네요. 보니까 삼성은 내년 공개할 갤럭시 S23 S23 울트라에 2억 화소야. 2억 화소 이미지 센서가 들어갈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소니와 삼성은 이미지 센서를 안정적인 양산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치열하게 소니 애들이 TSMC랑 손잡았어. TSMC는 일본 정부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요. 약 5천억 엔이죠. 그래서 구마모토연에 22에서 28나노미터의 공정을 갖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어. 이곳에선 소니의 이미지 센서가 생산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 겁니다. 삼성은 자사 파운드리 사업부 외에 세계 3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 UMC에도 이미지 센서 위탁 생산을 맡깁니다. 외주 생산 업체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 삼성은 최근에 열린 3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2억 화소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여러 파운드리 업체하고 협력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했어요. 삼성의 최종 목표는 뭐냐. 사람의 눈을 능가하는 6억 화소에요. 6억 6억 화소 이미지 센서 개발인데 시스템 LSI 사업부를 이끄는 박용인 사장이죠. 그래서 2020년 시스템 LSI 사업부 센서 사업부장 시절 자사 뉴스룸의 이미지 센서 미래에 대한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당시 박 사장은 고아소 센서 개발의 기술적인 어려움을 먼저 설명을 했고 6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만들기 에서 픽셀 숫자만 늘리면 될 것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는 픽셀 숫자가 늘면 이미지 센서 가 너무 커지고 두꺼워 져서 카톡 티를 넘어서 카메라 렌즈 부분이 손잡이 처럼 커질 것 이다. 그래서 슬림한 스마트폰 외관 을 유지 하면서 카메라 해상도 를 높이려면 이미지 센서 픽셀 은 훨씬 더 작아 져야 한다. 그래도 문제가 있어 픽셀이 작아지면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이 줄어서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이미지 센서 기술의 관건 인데 삼성 은 엔지니어에게 기술적 한계란 좋은 동기부여 이자 넘어서야 할 숙명 이라고 밝혀요. 그래서 이미지 센서 시장은 계속 커질 것 같고 일단은 박사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에서 열린 반도체 날 기념식 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핵심은 카메라 다 삼성 은 카메라 에 강하고 다른 회사가 흉내지 못할 정도로 해상도 높은 카메라 용 제품을 양산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로 많은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냄새를 맡는 후각 맛 을 느끼는 미 각 등 다양한 센서 개발도 준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도대체 어떤 센서를 만들지 삼성전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이재용 부회장 관련돼서 주가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주가 이제는 6만 전자 7만 전자로 가야 한다. 과연 7만 전자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해줄 것인지 한번 썰을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가 이재용 회장 시대에 힘입어서 두 달 만에 장중 6만 원 돌파의 기염을 토했어요. 그 가운데 7만 전자 까지 반등을 기할 수 있는지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거야. 이재용 회장 시대를 맞는다는 소식에 잠시 상승세를 탔던 우리 삼성전자 주가 하루 만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 했어요. 하락한 만큼 과도한 기대는 접어라. 접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지만 증권가는 목표 주가를 유지 또는 상향을 하면서 매수 추천에 주저음이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29일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니깐 22개 증권사가 삼성에 대해서 제시한 목표주가 컨센은 26일 기준 75,682원이에요. 삼성은 27일 전 거래를 대비 한 천원 정도 올라서 59,5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두 달 만에 장중 최고가 6만 100원까지 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각감하는 등의 3분기 실적 발표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 소식에 주가가 치솟았다. 삼성은 장중에 6만원 선에서 거래된 것은 지난 8월 26일 이후 약 두 달 만인데 다음 달 주가는 바로 전 거래를 대비 3.7% 하락을 해요. 그래서 5만 7,3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5 고려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하락으로 돌아섰는데 그 반도체 업황 우려가 다시 주가 하락을 이끄는 거예요. 다만 증권가는 반도체 업황의 다운 사이클 속에서도 삼성이 인위적인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점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도 삼성은 오히려 반도체 업황 불황에도 설비 투자를 집행해서 인프라 투자 및 선당 공정을 선점해서 중장기적인 성장 발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쟁 업체들 대비 우월한 수익성, 풍부한 현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운 사이클 대응 방식에서 확실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평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의 그런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증권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NH투자증권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6만 7천원에서 7만 2천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는 메모리 업체들의 올해 KPEX로 축소를 인해서 내년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익 증가폭이 이전 예상 대비를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울 투자증권에서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6만 8천원에서 6만 9천원으로 올렸는데 현재 다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시장 지배력과 원가 경쟁력을 갖춘 삼성은 메모리 업황 둔화에도 경쟁사와 달리 감산없이 감산없이 메모리 업황 둔화에도 경쟁사와 달리 감산없이 하여튼 설비 투자를 이제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이든 치킨게임 제재가 아닌 중장기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 관련 우려로 주가 약세가 부일 때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일단은 업황 회복 시에 선제적인 투자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주가 조정 시마다 저점 분할 매수하라는 권고하는 의견도 있어요. 하이투자증권에서 그러네. 최악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역사적인 최저점 매수인 0.94배까지 하락한다 해도 주가의 최대 하락 리스크는 전자점 대비 12% 수준이다. 현재 주가는 향후 상승 잠재력이 하락 위험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진한 실적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고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업황 개선을 예상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유한타에서는 뭐라냐. 그 메모리 반도체 공급업체들의 감상 계획 등을 감안하면 4분기를 지나면서 재고 픽아웃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해요. 추정해가지고 이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의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경쟁사 대비 안정적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 수익성하고 EUB 중심의 그런 기술지휘 부각 등 기업가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들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경쟁사들의 그 보수적인 투자 및 실적 전망으로 업황 바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D램 가격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3분기 이후 낙폭이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 하반기 공급량 조정은 수급이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을 합니다. DB 금표에서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삼성의 실적 하향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는데 반면에 업황 부진과 장비 리드타임 증가로 메모리 업체들의 신규 투자도 제한적인 상황이고 즉 공급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 낮아진 메모리 가격이 출하 증가를 유발하는 내년 3분기 이후 메모리 업황 반등이 기대된다. 각자 증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다 예상하는 게 차이고 있고 D램가나 반도체 가격 주가 상승하는 것들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사를 보고 고지곳들을 믿을 게 아니라 참고하고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살펴보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잘할 것 같아요. 활약을 할 겁니다. 좋은 소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별 배당, 주주 환원 정책 등 해서 뭔가 좀 색다른 그런 이벤트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